한국에서의 만족도는 어때? 1점부터 10점까지 몇 점을 줄 수 있어? 어... 우리가 이제 곧 프랑스를 가잖아 아네 거기에서 먹는 브런치 카페랑 또 비교를 해보자고 거기서도 브런치 카페를 당연히 팔지 그래서 이거 한국에 오지 아 그치 그치 거기서 시작한 거지 이거 유럽에 시작한 거라네?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무튼 한국은 아닌 걸로 응 이런데 와서는 항상 음식 배치를 한 뒤 사진을 찍으시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 내가 만약에 이거 예쁘지? 이것도 찍어 어 이거 언제 다 먹어?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우와 뭐지 이건? 클럽인가요? 여기는 외국인 파티인가요? 앞으로 일주일 뒤 할로윈 한국이 우리는 사실 할로윈이라는 거를 기념을 하지 않고 그냥 놀아 이게 보통 다 웨스턴 페스티벌이잖아 근데 너덜란드도 아 안 돼 그냥 파티처럼? 그치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기념을 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할로윈 데이 때 에버랜드 한번 찔러주시고 오늘은 코코를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 그 질문들을 내가 한번 모아봤어 걸어가면서 얘기할까? 뭐 한국이 남작친구로 여기 살고 있으니까 한국인연예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치 힘들었거든 힘들었거든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어쨌든 남자친구 때문에 왔는데 한국에서의 삶이 너한테 맞아? 괜찮아?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삶 패턴이라든지 음식은 진짜 맛있고 네덜란드보다 더 맛있고 한식을 더 좋아해 예쁜 카피도 엄청 많고 무엇보다 재미있을 것 같아? 외국인들한테 응 재미있어 유럽은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지만 한국에서는 밤에 돌아다니면 번쩍번쩍거리고 사실 위험할 수도 있긴 하지만 24시간 다 우리가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라이브 하니까 더 재미있지 그래도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왔어 응 모델도 하고 있어서 응 모델이 한국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한국에서 모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그 두 개? 뭐 학단 다니고 있어요 지금 한국어를 잘하는데도 저는 그렇게 잘하지 않고 심술 많이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더 편하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되게 잘하는 거 같아 아니고요 아직 뭐 남자친구, 가족이랑 같이 있으면 엄청 어려운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다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나도 이해는 되는데 뭔가 이제 가족들 앞에서 농담? 뭐 조크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하려면 정말 융창해야 코코도 그거를 하고 싶다라는 거지 더 잘해서 한국에서의 만족도는 어때? 만점을 10점으로 하면 1점부터 10점까지 몇 점을 해줄 수 있어? 7.5? 7.5? 어디서 그렇게 깎였지? 네이처 많이 없잖아요 아 그런 게 없어서 네덜란드에서 진짜 많이 있고 그리고 나는 밖에서 사는 너무 그리워서 코코가 한국에서의 점수가 7.5점인 이유는 정리를 하자면 자연이 없고 네덜란드에는 온 동네 방네 다 자연이니까 그리고 제가 맛있는 음식이 되게 많은데 가격은 다르니까 한국에서 레스토랑 값은 싸 근데 ingredient 가 비싸 근데 한국에서 좋은 점? 다 엄청 빨리 하잖아 뭐 시키면 엄청 빨리 와야 네덜란드에서 아니라서 그건 한국에서도 좋아 그리고 서비스 어떤 식당 가면 다 엄청 작게 네덜란드는 다 크는데 근데 한국만큼은 아니야 네 한국 사람들 더 예의 있는 거 맞아 맞아 한국인들이 이건 진짜 좋아요 사람이 진짜 좋아 진짜 신기하다 왜 외국인들은 덜 착할까 그 하이럭키 없잖아 많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밖에서 찍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나는 정말 순조롭게 아주 편하게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 문제며 차들 소리며 그리고 코코가 지금 지금 한국에서 지금 1년 정도 살았잖아 거의 그러면은 한국에서 가장 가장 여기는 예쁘다 싶은 데가 있어? 아 올림픽 홍원 갔을 때 아 다 홀로 남아있는데 그리고 서울숲 그치 서울숲 코코가 그냥 자연 이런 데를 좋아하네 그냥 그래서 강남같이 그냥 차들 빼곡하게 있는데 말고 그리고 아 자전거 타는 게 아 자전거 타고 한강 가는 거 아 아 아 아 아 인터뷰를 하던 중간 우린 도착했습니다 네 또 안에서는 뭐 못하길 테니까 여기서 인사하자고 뚜뚜뚜이 근데 이렇게 사냥 많을 줄 몰랐어 네 와 나 전시회 와가지고 이렇게 대기하라는 거 처음 봤네 지금 우리 30분 동안 대기해야 돼 근데 네덜란드에 있었지만 목적만 있다가 빠져도 유지될 수 있다고 그치? 거기는 가려면 며칠 전부터 예약하고 가야 되잖아 여기 전시회에 사진이 가가 네덜란드의 반고우처럼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술가로 인정을 못 받았대 이제 밤이 되었네요 네 뭐야? 피곤하대매? 지금 오자마자 뭐하는거야? 마사지 이거 자기 전화 해야려고 이제 아 그거 어디 차량한테서 받은거? 응 맞아 그 감독님이 또 유튜브 구독자시라며? 응 광고 마치 들어왔어 샌더우신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아이프리클리티로 하는 마사지요 오 그런 모양 처음 보는데? 고주파가 지방 태워지니까 그러면 V라인 되겠는데? 응 여기 RF 버튼을 내리면 돼 그리고 EMS 미셀 전류가 근육을 자극해서 피부가 탱탱해진대 오 다 내가 필요하겠는데? 나 써볼래 그럼 너 지금 이 제품 모델로 되어있는 거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? 센터우신 고주파 마사지라고 검색하면 나와 오 코코팬드 한 번씩 다 들어가서 보시겠네 그래 그럼 재밌게 해 응 어 exists oko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